한글자막 by 김재현 아빠, 누나 한다. 어! 아빠 이거 걸렸어! 이거, 휴대폰 거치대가 걸렸어, 수영아. 너 뭐 뽑았어? 많이 뽑았어. 어? 얼마큼 뽑았어? 얼마큼. 이거? 이만큼? 아빠 이만큼. 아빠 이거, 이걸 딱 맞춰서 눌러야지. 1번 누르고 2번 누르는 건데? 아니야. 내 휴대폰을 넣고? 아빠, 사과 하나. 사과, 사과 하나 얻어. 야, 많아. 난 내 그 무단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. 아빠, 포도사탕하고, 자두사탕하고, 오렌지 소파 하나. 야, 레몬사탕이 다 엄청 많아. 아니, 난 애니타임이 있어. 애니타임이 있어? 이제 가자. 다른 거는 하나 있어. 이건 없어. 이거 가자. 너 뭐 뽑을 거야? 나? 나는 너의 상대. 분홍색 오리? 네. 뽑아? 아빠는 이거 한다. 에? 이거 기적 맞나 봐, 오빠. 잘해 봐. 잘하는 거 움직여. 움직인다고 상상을 하면서 해야지. 움직인다고 상상을 하면서 해야지. 이거, 이거 한 번 누르고, 이쪽을 한 번 움직이고, 이거 눌러서 이쪽을 한 번 움직여. 이렇게 움직인다고 상상을 해야지. 잘해. 왜? 아빠도 상상한다. 아빠 상상으로 할게. 아빠 한 번 봐봐.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상상으로. 머릿속에서 지금 움직인 건가 봐. 그럼 뽑으시는 거 아니잖아, 실제로. 상상으로 뽑는 거야. 아니, 원래? 왜? 수현아 이거 봐봐. 네. 도저히. 손 뽑아. 기린 뽑았어. 가져가? 없는데? 상상으로 뽑았어. 어? 이거 엄청 큰 거 있다. 이 느낌? 뽑아, 이렇게 뽑아. 캣닛 말 있다. 캣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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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닛. 캣닛 속에 작은 맥채구. 가끔은 장난쳐도 괜찮아. 상상으로 몇 개 뽑았어? 백만 개 백만 개? 갖고 왔어 여기 있는 거? 여기 4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만 개 뽑아? 여기에 있는 거 하고 저기에 있는 거니까 갖고 있어 갖고 왔으니까 여기가 여기 할래? 여기 있잖아 어디? 아빠 있어 뭐야? 왜 점심판이 나오냐? 응? 응? 중간 봐봐 중간에 이러다가 중간에 이러다가 기다려봐 그 손이 뭐야? 이거 슈퍼 손에 이거는 스텔스 스텔스 할 거야? 스텔스 이거 엄청 세다 이거 필살기 아빠 필살기 아빠 필살기 아니 안 죽었다 아파도 다 켰어 중간 봐봐 랩터 뭐 할래? 아빠 랩터 한다? 내가 랩터 하는 거 볼게 아니 나 스텔스 다 갈게 이거야 애기 애기 비행기 이거 먹어 파워 먹어야 돼 아 혜리야 혜리야 이번에 니가 혜리야 이거 하자 저거 할래? 그래 이거 그만 저 아까 이거 저거 차 샀는 거 어 못 쓰는 거다 어 저 얘 맞춰 왜 왜 또 주만나 맞춰 맞춰 앞에도 맞춰 맞춰 얘 맞춰야 돼 나쁜 사람들 얘네들이 막 목 있어가지고 사람들 맞춰 지금 이 조각으로 나오는 중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어, 핸드폰 맞췄요 이제 그냥 트윙폼 우리 헬스 타고 왔어 톡 가운드 돼 아빠, 이제 갑자기 인터뷰가 나왔네 아, 아니야 베개톤을 쳤잖아 베개톤을 쳤어 아빠, 홍보함에 왜 안나? 이제 가자 베개나는 우리 밖에 안나가 아, 이거 돼요? 오늘 헬스 타고 왔어 아직도 헬스 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화페스탄 다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! 본인은